직접 이런걸 하면서 호구되지 말란 말이예요 이런 기본적인건 또 직접 해야되는거 아닌데? 호구가 안되려면 이런걸 해야돼 도라이 봐봐 완전 내가 하고있는 공고보다 높이다 짠 좀더 돌려봐 다나온거에요 한나완 호구로 안해서 이 아저씨 못하는거 같은데? 아니할 줄 알아요 뜨는걸 뜨는거라고 했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끓는 다음에 다 땡기는 거 맞아요 금방 하죠? 희미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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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너무 낮은거 아냐? 대가리가 다 가려지나? 어? 약간 안맞는다? 뭐야? 둥 맞아요? 아 맞아 맞아 이거 좀 올리면 돼 이거 약간 안맞는 느낌 나는데요? 둥 뜨는 느낌 나는데? 밑에부터 걸어봐 밑에? 안맞는다니깐요 봐봐요 아구가 살짝 안맞잖아요 아구가 껴봐요 잠시만요 봐봐요 어 어떡해 어 어떡해 여긴 맞네 여긴 맞는데 각종이 잘 안맞아요 여기가 유력이 많으니까 여기를 걸고 각종이 좀 움직여서 좀 떠 그쵸?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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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맞는거야 맞는거라고 안맞는 느낌 나는데 너무 작으면 폴리카보네이트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뭐 폴리카보네이트래? 야 솔잘하네 폴리카보네이트 그러면 이거 안깨져 요기 요기하고 요기 홈이 들어가야되거든요 야 여기 100크로가 있네 야 이런식으로 싸구르르 만들라 과감성이 필요하네 어 아 이거 100크로가 있네 응 너무 길면 비오는 날 비 맞으면 앞이 전력하게 치약보가 완전히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앉아볼까 아 이제 눈물 안 흘려도 되겠다 아ㅋㅋ 누룽룽 누룽룽 달리다보면 됐어 직접 이런걸 하면서 허구되지 말란 말이에요 감사합니다.